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자들도 입을 모아 욕을 하고 있는 40살 노처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째서 나이 40살이 넘었는데 결혼 안 한 여자를 주변에서 무서워하는지 보여드릴까 하죠.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와인이 푹 익어버린 46살. 46살의 여성은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은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게 되죠. 그러면서 본인은 동안 얼굴이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맞다라는 말과 함께 결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다는 언급을 합니다. 이 나이 먹고 결혼을 못했다 하면 어디가 모자란 거 아니냐 그 나이 먹고 이혼도 안 하고 결혼도 못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는 이 여성 사람들이 무례하게 말할 때가 많다 나는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라는 말을 꼭꼭 붙이는 46살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냥 딱 생각했을 때 46 먹고도 결혼을 못했으면 당연히 뭔가 하자가 있겠거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은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마찬가지라는 내용 여러분께 화끈하게 보여드리죠. 40대 미혼노처녀 여자 팀장들 편견이 생긴다라는 여성시대의 글을 보겠습니다. 뷰티 패션 쪽 대기업 완전 여초 여자 팀장들 있잖아 대부분 40대 초중반이란 말이지 근데 거의 다 결혼을 안 했거나 결혼해도 애가 없는 분위기인데 나 이 회사 3년 다니면서 노처녀에 대해 특징을 정리할 수 있어 노처녀들은 감정 조절이 안 됨 기분 파라고 말하는데 그냥 봤을 때 애기같이 미숙한 모습을 보이곤 함 이 노처녀들은 자기 스타일의 남자 직원을 대놓고 편애하고 자기한테 완전 빌빌기는 여직원만 챙기곤 함 그리고 자꾸 자기 소식적 잘나갔을 때 이야기를 지겹지도 않나 계속 하더라고 회사 소문에 관심 존나게 많고 입만 열면 회사 사람들 뒷담화 까느라 정신없고 뒤끝 장난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FM리스트 여성인권운동을 한다 말하는 여성은 노처녀에 대해 화끈한 비판을 하게 되죠. 잘 보시면 이글스니는 뷰티 패션 쪽 노처녀를 저격했고 공교롭게도 아까 보여드린 46살의 와인녀도 뷰티업계에서 28년간 종사한 여성이죠. 그쪽 업계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제가 보여드린 글은 FM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라서 노처녀에 대해 공격하는 이 글을 싫어할 것 같지만 의외로 댓글의 내용은 아주 재밌습니다. 솔직히 내가 사장이면 저런 여자는 절대 고용하지 않고 승진 안 시킨다. 라면서 노처녀를 뽑지도 승진시키지도 않겠다 말하는 여성인권운동가 진심 공감이야 지 젊었을 때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게 젤로 듣기 싫어 그때 결혼 좀 하지 그랬냐 싶어. 라면서 그렇게 과거 잘나갔으면 그때 결혼하지 왜 결혼 못하고 이렇게 나대고 있냐. 라면서 화끈하게 노처녀를 까버리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 와 소름돋게 공감간다 그 노처녀 상사는 일도 못하는데 정치질 오지게 하지 않아. 라면서 같은 여성을 향해 아주 화끈한 공격을 해버리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의 모습.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노처녀 와인녀는 자신을 소개할 때 꼭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말하지만 옆에서 보는 남성들은 그 모습이 한심할 따름이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는 FM리스트들도 손절하는 게 바로 노처녀 히스테리를 부리는 여성들이라는 사실. 나 진짜 FM리스트라 노처녀 히스테리 이런 단어 안 쓰고 싶은데 한 번 대이고 나니까 진짜 있다는 거 맹신하게 됨. 이라면서 FM여성들도 인정하는 게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사실. 오늘은 와인녀들이 사회에서 받는 취급이 안 좋은 이유를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노처녀 히스테리 치료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는 와인이다 50살까지는 푹 익혀야 한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